만행을 한다는 이유가 갇힌 상태 고요한 자리에서는 안 돼요 타인한테 모욕도 당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쌍욕도 해보고 험한 일도 겪어보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끝없는 자괴감에도 빠져보고 별짓 다 하면서 그 안에서 참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결국 내 모든 삶에 내가 경험한 추잡스러운 것이든 아름답건 모든 육군의 경험의 보편 기준이 육바람일이구나 인가가 와야 되니까 이건 한두 번의 수작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생의 삶 속에서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공부 아공 법공은 산공부가 가능한데 구공은 인간 공부를 해야 된다 인간 사회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의 맛입니다 진수니까 구공입니다 대승불교의 진수 그 뭐죠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시장통에 뛰어들어서 직접 손을 써봐야 한다 관조만 해서는 안 된다 시장통에 뛰어들어서 직접 수수 직접 손을 써봐야 된다 직접 수단을 부려봐야 아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절에서 딱 생각할 때는요 아 욕심을 비워 욕심만 비우면 돼 하고 시장통 딱 갔더니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본인이 아 이거 졸라 어렵구나 이게 만행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거기서 핀 그러니까 여러분 험한 일 막 추잡스러운 일 자괴감 드는 일 다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모두 겪고 그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연꽃 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겪고 그 겪은 속에서 근데 다 어떻게 겪어야 되냐 일반인은 일반인은 그냥 정신 놓고 겪어요 이 아공복공까지 깨달은 도인은 아공복공의 진리를 가지고 버티면서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구공이 알아져요 그러다 보면 즉 참나의 현전 안에서 자성의 직관하면서 진리를 직관하면서 뭔가 진리에 대한 느낌 가지면서 구르다 보니까 뭔가 다른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분석이 육바라밀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 육바라밀이 내 우주 내 마음에서는 최고 진리 기준이고 선악의 기준이고 잣짐 기준이구나 이 말하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진흙탕에서 구르셔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디승불교에서도 아공복공까지 깨닫는 거는 1만 겁 정도 수행이면 되는데 이 구공의 진리 깨달아서 일지보살 들어가는 거는 무량 겁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관을 잡아놓는 이유가 많이 굴러봐라 이거예요 많이 닦아봐라 그 무량 겁에서 만 겁 뺀 기관을 굴러야 구공을 깨닫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 엄청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거를 참나와 함께 신과 함께 겪었을 때 그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 구공의 진리예요 육바람일의 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들은 그 진흙에 진흙 묻은 추잡한 것만 봐요 그 추잡한 것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육바람일의 연꽃을 피웠다는 건 몰라요 디승불교는요 아직 지구의 인류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공복공은요 웬만큼 알아요 도인들도 알고 중생들도 수행이라는 거는 그렇지 무상함을 세상은 무상한 거지 무상함을 아는 거지 일체가 유심조 마음에 달린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흔히 그냥 선업을 쌓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한다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구공의 진리까지 깨달으셔야 사실은 알아요 근데 아주 모르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일반인도 알아요 일반인도 감각은 있어요 이 감각을 꺼내 가지고 연꽃으로 피우려면 또 엄청난 공덕이 쌓여야 돼요 그때 핍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중생들의 꽃이에요 보살 꽃 하나가 피려면 얼마나 많은 사막 육바람의 닭금과 중생세계 사바세계에서의 육도를 구르는 윤회가 있었을까요 눈물 나는 작업입니다 연꽃 하나 피운다는 게 눈물 나는 작업입니다 우주가 하는 게요 우주가 인간을 인간 농사 하는 거죠 인간을 배양하는데 농사 성공을 알리는 겁니다 꽃 하나 피웠다니까 농사 성공했다 저것은 바姿의 대학 inserts 그 가운데서의 모술과 성형 비닐을 잇는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знаменим이 아저씨 민col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요 조사반부가 심히 감각한 목소리가 되어 주시기요 그 주도에서의의 마음을 정말로 불구하고 이 길이라서의 마음을 통해 오늘은 이준에서의 마음을 지키는 힘을 지키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의 마음을 지키는 기억하지 않도록 어떻게 생각하는지 않나요? 그게 아주 좋은데요? 오늘 기다리게도 항상 심히 계신 교체는 당연히